오늘은 사두구심 뱀의 머리에 비둘기의 심장을 지니라 사두구심 뱀의 머리에 비둘기의 심장을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변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뱀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기 가장 힘든 그런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참 귀여워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새끼만은 참 어리지만 그마저도 징그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뱀이 성경에서 뭔가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숙에 보시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였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의 생명이 목숨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의 표상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앰뷸런스 차량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의사들의 어깨와 가슴 패치에 자수로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린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약에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이상하게도 여러분 뱀의 속성에 대해 왠지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은 지혜롭게 보다는 오히려 교활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대도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무엇일까 아니 뱀은 그 모양조차 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형이라도 시선을 두기 싫은 정말 징그러운 것인데 인류를 영원한 제약에 빠져들게 만든 그 장본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찌해서 뱀처럼 우리에게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뱀이 지혜의 최고봉입니까? 차라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을 듣는 우리도 참 마음 편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악의 도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려요 한쪽 밤을 치면 다른쪽 밤도 돌려대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악의 도전에 맞서 모략을 베풀고 이기라는 뜻 같은데 어찌해서 이번에는 그냥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쳐맞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피동적으로 맞고 있지도 말고 더 어려움이 가득한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라 하는데 우리가 더 나서서 심리를 가려면 또 여러분 왼쪽 밤에 이어서 반대쪽 밤도 돌려대려면 굳이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악의 도전에 맞서서 머리 굴리지 말고 요구받은 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몸테크해라 그냥 네 몸을 희생하면서 나가라 이런 말씀 같은데 이때 무슨 뱀과 같은 지혜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인내와 그저 견딜 체력과 용서, 용기가 있으면 그냥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앞에서는 악의 도전에 맞서서 뱀처럼 치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저 당하고 있지 말라 적극적으로 잘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상충되어 본 예수님의 악의 도전에 대한 방법론 그 중에서 우리님 여러분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택해서 이 험한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뱀처럼 악해지고 교활해지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뱀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뱀에게 배우라는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연이어 만약 우리가 뱀처럼 되면 저의 교활함을 그저 우리가 닮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심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악한 악의 교활함에 맞서서 그저 막고 있지 말고 심각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악의 시험에 빠지기 전에 그 교활한 술수와 공격 루트를 미리 파악해서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피해가라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즉 가장 위대한 장군의 모습과 같이요 굳이 험하게 심하게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조용히 승리하는 모습을 지니며 살라는 것입니다 격렬히 싸우지 않고도 쉽게 이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도 완벽하게 이는 것이 정말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즉 교활함에 더 교활하게 추악함에 더 추악함으로 맞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비열하게 나올 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것들을 피해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해 한국에 4.5세대 전투기가 나왔어요 보람의 KF-21이라는 시재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여러분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세대 전투기 바로 이전 세대 전투기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세상에 144대 1로 싸우는데 이 한 대가 144대를 모두 다 격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의 비행기 전투 공중신을 벌일 때만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양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공중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는요 이전 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멀리 봅니다 멀리는 적까지도 미리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기의 레이더에 또 본인은 잘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형 전투기는요 적을 먼저 탐지하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144대는 갑자기 구름 속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하나 둘씩 그렇게 격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악의 지혜에 그저 당하고 있지 말고 적의 생각과 계략을 미리 파악해서 오히려 적이 나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싸움에 개싸움처럼 휘말려서 큰소리 치며 거칠게 몸싸움하고 몸이 상하고 다치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런 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것들은 잘 피하면서도 조용히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소에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2장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고발하려고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금 내는 문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함정을 파고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받치라 이 한마디로 조용히 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서기관과 바이사인들이 가나와 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요 돌로 쳐서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쳐단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보였던 인자한 예수님이 아닌 잔인한 예수님이 될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됩니다 이런 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로 그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악의 세력 거친 도전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가 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 아버지 외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려막측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심려막측한 계력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악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지혜로 적의 강교한 계획과 싸워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악에 저항하지 않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고 한쪽 밤을 데려가면 한단씩 또 돌려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스테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능히 그를 말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물러갔던 사두개인 바리세인 석유관들과 달랐습니다 스테반에게 크게 분노하면서 군중을 동요시켰어요 그래서 저들을 폭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돌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응치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저 승교자의 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고 감당해야 될 시험이 예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어주어서 일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채찍과 험한 십자가 여름을 감당해야 됐을 때 예수님 얼마든지 자신의 등을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주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운 덕을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또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 보자를 버리고 지상에 데려오셨고 평범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었던 십자가를 짓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면서까지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 체세술을 상황에 따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러야 하는 순간 또 다른 뺨까지 돌려재기까지 순정하며 나아가는 순간 그 순간인지 어느 순간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잘 구분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긴지도 모르게 이겨야 하고 젖어야 할 때는요 깨끗이 봄날에 아름답게 떨어지는 벚꽃 엔딩과 같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싸움의 기술입니다 험한 세상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뱀의 사악한 지혜로 우리를 잡아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두 가지 대응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로는 논장에 맞서서 싸우시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줘야 할 때는요 빌라도의 신문에 입을 굳게 담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숭렬하되 오리를 가야 하는 순간에 심리를 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악의 사악에 맞서서 그저 뺨과 등만 그저 대고 있다가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악의 지혜 위에 더 높은 성령의 지혜로 악의 지혜를 누르고 평화롭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을 짊어지고 때론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험한 창수 가운데 창수 위로받은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편하게 건너게 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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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